사랑 찾아 사선 넘었다. 우즈베키스탄 북한식당 여자종업원 5명 탈북. 크리스찬 튜브는 북한 보그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탈북자와 기독교. 탈북자들이 하나원에서 남한 정책 교육을 하들 때는 종교 교육도 함께 받게 되는데, 불교, 가톨릭, 기독교 세 가지 종교 중에 선택하여 예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중 대부분이 가톨릭 아니면 기독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특히 대부분 기독교 예배를 선택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일단 예배에 참가하면 간식, 특히 마른 오징어를 많이 추기 때문이라고 한다. 불교신문 보도에서 인용한 2016 북한 종교자유 백서에 따르면, 이들이 종교적 영향을 받는 주된 요인은 북한에서부터 비밀리에 시작된 종교적 접근과 탈북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종교인 및 단체로부터 받는 지원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국과 제3국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지하교회를 운영하며 종교 교육과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끄는 목사들로부터 기독교를 접하다 보니, 이미 하나원에서 종교 교육을 받기도 전에 기독교에 심취해 있는 경우가 많고, 기독교 단체의 도움을 받아 탈북해 남한으로 건너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목숨을 살렸다고 여기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탈북자 출신의 기자인 주성아는 탈북자들 대부분이 기독교를 믿게 되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 우선적으로 탈북자들의 탈북 지원은 물론, 탈북 이후 남한 정책까지 돕는 단체들 대부분이 기독교와 다 있다. 그리고 하나원에서 교육받으면서도 기독교가 퍼붓는 막대한 물량 공세에, 기독교에 대해 돈 많은 종교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기독교를 택하는 탈북자들이 늘어난다고 해석했고, 기독교는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으로 만들려는 꿈을 꾸고 벼루고 있는 듯하다고 평했습니다. 약도 하나 들고 사랑 찾아 사선 넘었다. 우즈베키스탄 북식당 여직원 5명 연쇄 탈북, 지난 5월 탈북 물꽃은 여직원은 현지 한국 교인 사귀며 귀순 결심, 애인이 한국 대상한 약도 그려져 남은 여직원 4명도 줄지어 귀순, 북보위부 조사 나오자 여직원들 극형받을라 연쇄 탈북, 사랑이란 H보호만 청년과 천혜가 만난다, 이 사실이 없다면 인류는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시퀸티 북한식당 여정업원 5명 전원이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3차례에 걸쳐 식당을 탈출해 한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30일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20대 초반 MZ세대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번 연쇄 탈북에 물꼬를 튼 여정업원 A씨는 현지 한국인과 이송교제를 하다 탈북 결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가 먼저 탈북하자 나머지 4명도 뒤따라 귀순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해외 북한식당 직원들의 집단 탈북은 2016년 4월 중국 닝보의 류경식당 탈출 이후 6년에 만인데요. 지난 5년간 코로나 확산과 문재인 정부의 북한 심기 살피기, 탈북어민 강제 북성사건 등으로 탈북민이 급감하는 가운데 집단 탈북사건이 다시 발생한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 소식통과 정보 당국 중에 따르면 타시퀸티 시내에 있는 북한식당 내고양 종업원 5명은 올해 5월 1명, 6월 1명, 8월 3명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탈북했습니다. 이들은 현지 한국대사관에 찾아가 귀순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식당 내고양은 지난 2019년 9월쯤 문을 열었으며 현지인뿐 아니라 한국 교민과 여행객도 자주 찾아가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국내 유명 유튜버들도 이 식당을 찾아 소개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들 종업원 모두가 탈북해 한국에 온 것입니다. 현재 이 식당은 폐업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탈북행렬은 종업원 A씨가 지난 5월 처음으로 귀순하며 연쇄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20대 초반인 A씨는 현지 한국 교민 B씨와 상당기간 이송교제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죠. 한국인 B씨는 늦깎이 대학생으로 타시퀸티에 오래 거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두 사람이 연애 편지를 주고받는 등 진지하게 교제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A씨가 탈북을 결심하자 B씨가 A씨가 일하는 식당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약도를 그린 편지를 전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탈북 소식은 손님이 많던 특한 식당 내 고향이 돌연 폐업하면서 현지 교민사회에 퍼진 것으로 알려졌죠. 본지가 입수한 천지를 보면 한국 교민 B씨는 A씨에게 오빠는 우리 누구누구가 자유로운 곳에서 예쁘게 최고의 여자로 생활했으면 좋겠다. 떳떳한 대한민국의 한 여자로 만들어서 남의 시선 눈총 받지 않고 너와 손잡고 걸으며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거리를 활부하고 싶다. 사랑한다. 하고 썼으며 그는 또 고향에 가서 평생 어려움과 감시 통제 속에서 사는 곳보단 한국 생활은 기본만 살아도 자유와 인권 사람의 권리 모든 것이 보장되는 사회야 내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단다. 라고 했죠. 그러면서도 B씨는 한국 정착이 쉽진 않을 것이라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그는 처음부터 한국 생활이 파라다이스처럼 쉽진 않겠지만 조금 힘든 시기만 지나면 적응되고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소량의 돈을 보낼 테니 자주 신는 신발 칼창 아래 양쪽에 분산해서 넣어놓아라. 대사관에 도착하면 텔레그램 깔아서 나에게 연락해라. 같은 설명도 했죠. 그는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A4용지 두 장 분량의 편지에 이 같은 내용을 담고 편지 하단 공백에는 볼펜 위로 대사관 약두를 직접 그렸으며 편지 글에는 띄어쓰기와 맞춤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여럿 있었다. 이후 A씨는 지난 5월 몰래 식당을 빠져나와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6월 다른 종업원 한 명도 같은 방법으로 탈북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나머지 직원 3명이 같이 귀순 끼를 올랐죠. 현지 교민에 따르면 A씨에 이어 다른 종업원 한 명이 실종됐을 때 북한 보유부가 급하되 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남은 여조원 3명은 강주에 귀국 조치를 당한 뒤 극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껴 탈북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정보 당국에 따르면 이들 5명 모두 무사히 입국해 합동조사를 받고 안전하게 체류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집단 탈북 사건은 지난 5년간 탈북자 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발생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입국 탈북민수는 2012년 1502명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000에서 1500명 선을 유지했지만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김정은 대변인이라는 얘기가 돌고 코로나 사태로 북중 국경이 봉쇄되면서 탈북자 수는 급감했죠. 특히 2019년 북한 어민투명이 탈북해 한국으로 왔지만 강제 북송된 사건이 북한 내부에 알려지면서 귀순 발길은 더 줄었죠. 2020년 229명이었던 입국 탈북자 수는 지난해 63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코로나 위기가 끝나면 북한 MZ세대의 탈북 확률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10년간 탈북한 1만 701명 중 20대가 3194명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30대도 24%에 달했다. 이른바 MZ세대가 전체 탈북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투명도 90년대생 MZ세대였습니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북한 MZ세대는 김씨 정권의 맹목적인 충성심을 보이는 지성세대와는 달리 충성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심리가 강하다면서 북한이 MZ세대 챙기기를 위해 정책 변화를 주고 있지만 식량 부족 등 경제 악화로 MZ민심 잡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속히 김정은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의 민주화와 보금화가 속히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튜브였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튜브였습니다.